주택연금 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관심도 많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4층연금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은 뭘까요? 1층연금은 보통 국민연금을 말하죠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뿐이지 국민연금 가지고 풍요롭고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하기엔 좀 어렵겠죠 2층연금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사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누구나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 아직까지는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은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이민 가시면 내가 한꺼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민 가지 않는 한 연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퇴직연금이 진정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비중이 높다는 것이 조금 한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3층 연금인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그 대신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1층 국민연금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30년 정도 일을 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 결혼시키고 하다 보면 정말 노후를 대비해서 은퇴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자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이거 하나 딱 남은 그런데 은퇴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하느냐 어떻게 노후 자산화하느냐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연금의 장점, 특징 제가 한번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주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주택연금 제도가 없다면 대부분 이 주택을 가지고 유동화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작은 집이나 좀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살거나 또는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것처럼 내가 사실 살고 싶은 집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집인데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즉 거주 안전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종신형 연금이라는 겁니다 종신형 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종신형 연금이죠 사망할 때까지 주는 그런데 이런 종신형 연금을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내가 직역연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종신형 연금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바로 이 주택연금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주는 종신형 연금입니다 뭐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백세 시대에 가장 어울리죠 그것도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라는 부부종신형입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부부 공동명의인 집을 주택연금에 맡겼을 때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0% 제 명의로 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배우자랑 살다가 제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명의로 된 주택에서 나오는 연금이니까 제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에 조금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초기에는 본인 즉 주택 보유자가 사망하면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도 주택연금의 담보를 맡기긴 했지만 이 주택도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지분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1 배우자가 1.5라는 지분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계속해서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일종의 합의서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일종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왕 자녀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다 사정이 있겠죠 아 지금 사업자금이 지금 급한데 어머니 제가 모실 테니까 그 집은 매각을 하도록 하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주택연금의 기본의 취지인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이란 것이 가끔은 실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것을 현재는 극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은 신탁형 주택연금이란 것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즉 제가 주택연금을 담보를 맡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신탁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을 맡겼을 때는요 제가 사망하더라도 자녀의 역시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탁형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 할 건지 아니면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건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신탁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도 배우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취지와 가장 적합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평균 통계를 보면 대략 주택연금을 맡기신 분들이 약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말 있죠 웬만한 자식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것도 부부종신토록 현금 흐름을 이렇게 확보해 줄 수 있는 뒤집어서 표현하면 보통 일시금으로 내가 자금을 대출을 받는지 해서 일시금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을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확보했을 때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연금을 받는 현금으로 확보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왜?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당첨받아서 당첨돼서 목돈을 받은 사람들이 현금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매월 복권 금액을 나눠주는 연금복권이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월세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뭐냐 유리한 상속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10억 정도 하는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평생토록 받는다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우리 두 부부가 뭐 한 6억 정도 연금을 받고 둘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4억이 남았죠 아이고 아깝네요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그 이미 받아간 연금액을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고 그 집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집을 매각을 해서 6억을 차감한 나머지 4억 원을 상속을 시켜줍니다 반면 10억 원의 주택을 맡긴 이후에 둘이서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둘 다 110세까지 다 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10억 이상 다 받아갔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을 넘어서 12억, 13억을 받아갔다고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즉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는 즉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플랜이 되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런 연금 같은 상품들은 일반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공사입니다 공사 그래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다섯 번째 장점이라고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연금 가입자들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관한 문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제가 숫자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입자 수는요 처음에는 사실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낯선 제도고 아 설마 진짜? 뭐 이런 느낌이 많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너무 좋은 제도인데 나도 노후생활은 주택연금과 함께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요 가입자 수가 1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23년 7월 기준입니다 이 주택연금을 맡기는 평균 연령은요 72세입니다 사실 더 일찍도 맡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연금액이 좀 많아지려면 72세 정도 돼야 이 연금액 괜찮네 하고 느끼시나 봅니다 평균 월 지급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이 넘는다고 118만 원이네요 그리고 맡기는 그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천 2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이 획기적으로 인기가 늘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3년 10월입니다 왜냐 2023년 10월 이전에는요 주택연금에 맡길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까지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니까 시세로는 대충 얼마쯤 할까요 한 12억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에 이게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확대됐냐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가입 자격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요 대략 시세 기준으로는 한 17억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아 나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었는데 내가 시세가 한 15억 되고 공시가격이 한 10억 정도라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오 잘됐다 나도 신청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시가격 12억 원입니다 한번 조회해 보시죠 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공시가격이 얼만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146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입 문호가 확대낸 2023년 10월, 11월 이 두 달간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무려 171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년에 171만 원이면 거의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현금으로 내 집에서 살면서 확보할 수 있는 플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택연금의 인기는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뭘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연금을 얼마 받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주택연금을 결정하는 그 주택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공사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요인이 한데 가장 중요한 요인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맡기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세 5억 주택을 맡기느냐 시세 10억 주택을 맡기느냐 시세 15억 주택을 맡기느냐 당연히 주택연금액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가입자의 연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입자의 연령을요 대부분 요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연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누구 평생 준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부부 평생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연령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둘 중에 더 어린 사람 즉 연소자라고 표현해 볼까요? 연소자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내가 100%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이 집을 맡겼을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거를 조회해 보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모의조회 여기에 넣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내가 맡길 주택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 이 두 가지가 입력이 되면 예상되는 주택연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주택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즉 주택연금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주택연금의 유형은요 사실 있다가 없어진 제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빼고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유형은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정기간 방식이고요 하나는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종신지급 방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 확정기간 방식이란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즉 10년 15년 20년 25년 또는 30년 뭐 다양하죠 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는 25년만 받을게 25년 후에는 내가 뭐 돈 쓸 일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 나는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이 집을 맡기고 10년 동안만 좀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어 내가 그 다음에는 기운이 있겠어 나 앞으로 은퇴했으니까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돈 쓰면서 살 테야 하시는 분들은 10년 확정기간 방식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부 평생 받는 종신지급 방식 외에도 확정기간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부 평생 받는 종신지급 방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냐면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어떤 방식을 많이 선택하시나 한번 통계를 뽑아봤더니 압도적으로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주택연금 유형은 종신지급 방식도 있지만 확정된 기간 동안 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도 있습니다 그 확정기간은 다양합니다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지급 방식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종신지급 방식을 선호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종신지급 방식 안에서 또 유형이 있습니다 예 어? 평생 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 요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유형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형입니다 즉 매월 아까 평균 2023년 10월 이후에 171만원이라고 했네요 평균 그러면 내 주택 맡기고 나이 따져보니까 한 달에 200만원 나오더라 오케이 그러면 그 200만원을 평생 받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 물론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를 테고 화폐 가치는 좀 하락할 텐데 지금 200만원은 뭐 괜찮겠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2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200만원 받아서 쓸 데가 많겠지만 내가 여행도 가야 되고 경조사비도 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72세 맡겼다고 합시다 평균 82세 돼서 그때 내가 여행을 다닐까? 별로 안 다닐 것 같은데 내가 맛있는 거 그냥 집에서 밥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각자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내 유형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형 외에도요 초기 증액형이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 3년 동안은 좀 많이 줘 그 대신 그 이후에는 조금 적게 받을게 3년 5년 7년 10년 10년을 정해가지고요 가입 초기에는 정액형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겠다 그 이후에는 더 적게 받겠다 하는 초기 증액형도 가능하고요 정기 증가형 요거는요 야 나는 물가가 무서워 물가 상승률만큼 난 좀 올라가야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증가형은 3년마다 4.5% 계속 연금액이 커집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죠 뭐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다 조삼모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나눴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거는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여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어떤 지급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지 네 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신지급 방식 중에서 정액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부부평생 받겠다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요런 니즈가 가장 많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러면 세번째 질문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주택연금을 맡기고 연금액이 나오면 아마 그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이 연금에 압류를 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택연금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뺏길 것 같습니다 혹시 주택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압류가 안되나요 네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주택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실 때 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액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월 185만원 요 월 185만원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요게 이제 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월 185만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기초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요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안심 통장인데요 내가 매월 받는 주택연금 금액이 171만원이다 그러면 전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받으셔서 요기에서 인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을 맡기고 받는 금액을 받더니 한 달에 2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는요 한 달에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해요 나머지 15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15만원 즉 185만원 초과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압류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방지해주는 통장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고요 여기에서 압류를 막아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다 월 185만원까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연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나 다른 연금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이라고 하죠 이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 직역연금이 이렇게 지급정지되거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연금들 다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또 건강보험료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실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대출입니다 대출 네 다시 한번 주택연금은요 정확하게는 연금이 아닙니다 대출입니다 원래 주택연금의 그 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그 주택연금이란 이름이 붙기 전에는 역모기지론 이라는 거였습니다 역모기지론 즉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역 거꾸로 주택을 먼저 맡기고 대출금을 나눠서 내가 받는 이런 컨셉이다 해서 역모기지론 이라는 단어로 썼었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이야기도 어렵고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 편하게 주택연금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성격은 연금이 아닙니다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세금? 아니 대출 받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세금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요? 아니 내가 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출 받는 거라니까요 건강보험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복연금? 이거 연금 아니라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즉 내가 공무원연금을 받든 군인연금을 받든 사학연금을 받든 국민연금을 받든 주택연금은 추가적으로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그런데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출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붙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이자 즉 이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대출이자는요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91일물 CD 수익률 플러스 1.1% 또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 물론 이 이자율은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이자율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따로 이자를 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를 감안해서 주택연금액이 선정이 됩니다 즉 만약에 이자가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빼고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대출입니다 대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주택연금이 아닙니다 대출이 얼마라고요?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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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원입니다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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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는요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옛날 감정평가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터넷 시세를 매주 발표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다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인터넷 시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의 99%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아마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 받으라고 하시면 다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액이 나올 테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때만 공시가격을 보는 거고요 주택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따질 때는 시세를 보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상 주택연금액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즉 시세 17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2023년 10월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에는 시세 12억 원까지만 나와 있고요 13억 14억 15억 16억 17억 안 나와 있습니다 더 늘어날 텐데 왜 없죠 이렇게 일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늘어났다 그래서 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딱 들어가 봤더니 시세는 여전히 12억 원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뒤가 궁금한데요 왜 왜 그러냐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2억 원이 받는 금액에서 주택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3년 10월에 늘려준 것이 가입 대상을 늘려줬고요 주택연금 금액은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세 12억 원이나 시세 17억 원이나 주택연금액은 동일합니다 아니 좀 허무하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즉 12억 원짜리 집을 맡기나 17억 원짜리 집을 맡기나 주택연금액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총대출 한도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그러니까 부부 모두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플러스 초기 보증료 뭐 조금 있거든요 요거를 합계한 돈이 총대출 한도입니다 즉 만약에 지금 목돈으로 받아간다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요게 총대출 한도거든요 그런데 이 총대출 한도가 리미트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최대 6억 원입니다 6억 원 즉 시세 10여억 원짜리를 맡겨도 총대출 한도는 6억이고요 시세 17억 원을 맡겨도 총대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즉 총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이나 17억이나 받는 대출 주택연금액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연금의 장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시세 17억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을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액을 조회해 보시면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총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나 다 주택연금이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대출 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아마 12억 14억 14억 이런 주택을 맡기기에는 주택연금액이 너무 작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출 한도액이 6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시고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배우자 평생 나 포함해서 나와 배우자 평생 주택연금을 준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그 배우자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배우자까지 챙기기는 어렵겠죠 이혼한 배우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 그러면 내가 사망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아니 이혼만 하고 끝이 아니라 재혼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재혼한 배우자까지 또 챙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또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입 당시 시점에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분과 이혼했으면 안 되고요 다른 분과 재혼했어도 안 됩니다 아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법적인 배우자는 아니고요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데서 유족연금의 범위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던데 주택연금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 배우자처럼 인정해 주겠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주택연금은 법적 배우자만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법적인 배우자 평생 보장하는 거지 이혼한 배우자 안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 안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안 됩니다 가입 시점에 법적인 배우자 평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 그래도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단점 뭐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겠죠 단점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중도에 주택연금을 막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쩔 때일까요 바로 가입 시점에 주택가격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어이구 억울해라 나 주택연금 괜히 가입했네 하면서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주택가격 대비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가입하면 그 연금액은 불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자 외에도 보증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보증료가 처음에 가입할 때 1.5%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매년 0.75% 매년 0.75%의 보증료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을 따로 내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증료하고 이자하고 다 녹여서 연금액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증료도 없고 이자도 없었다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자 조금 빼고 보증료 조금 빼고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에는 이미 이자와 보증료가 다 가만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주택연금은 물론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확실시 되거나 이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연금은 가입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에 주택연금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층연금이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살고 있는 거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금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몇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총 대출 한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여억이 넘어도 연금액은 똑같다는 거 그 안에 이자 보증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등등등 정확한 내용을 알고 상담을 해보시면 정말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아니면 주택연금 나한테는 좀 안 맞는 상품인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두시죠 1688 8114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다들 상황이 다르고 주택 가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연금 스타일도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은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아마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층연금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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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